자 여기서 보통 뭐 이렇게 서로 따로 놀죠 이럴때면 이렇게 다 갈라주시고 이렇게 섞어주시고 여기 근데 김치가 좀 진하다 이렇게 품배 품배 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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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누르면 안 돼 누르면 안 돼 누르면 안 되고 그냥 섞을래요 맞은 좀 간단한데요 이렇게 닦아주고 한 번 엎어 자 그럼 새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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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게 이런 기술 역시 이렇게 먹어야 돼 안녕